울진군은 지난 10일 맞춤형 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하고 신기술 과제 발굴을 위하여 2022년 울진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가졌습니다. 울진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는 농업 관련 기관과 농업인 단체 등 산학협의체를 통해 신기술 농업 기술 보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농업소득 향상과 지역 맞춤형 특화장목 육성 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조생종 벼이모작 시범과 과수생산 안정화 생력재배 시범, 양념채소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 사업 등 5개 분야 26개 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심의의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황증호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에 확정된 사업들은 2월 중순부터 사업 추진 요령 및 보조금 집행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 단계에 따른 중간평가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농업 신기술이 영농 현장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